안녕하세요 네 에스 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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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? 근데 왜? 네 신랑이 바람 펴? 양이 안 펴? 우리 여자가 딱 비춰서 물어보는 거야 응? 여자가 비춰서 물어보는 거야 응? 신랑이 바람 안 펴? 응? 바람까지는 잘 보겠어요 그 상대방이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확실한지를 근데 그게 딴짓 맞겠죠? 딴짓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응? 언니는 뭐 의심 가는 게 있어요? 네 혹시 저 말고 한 분이랑 신랑이 하고 이렇게 같이 봐줄 수 있으면 여자를 알아요? 네 네 언니? 혜연이 언니를 좋아해? 오빠이니까 혜연이 그러니까 옳케? 네 혜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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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대요 근데 여자라는게 총이 있잖아요 뭐 앞에 있어서 맛있게 맛있었다고 먹어요 옆에 언니가 이쁘니까 옆에 앉은 거지 그런 것도 있었고 한번만 받으세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 언니하고 아무 사이는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예민한 걸로 보이고 오바 결혼했어요? 네 결혼했어요 그러면 집안에 어떤 모임이나 행사 같은 데는 조금 절제를 해 자네가 갈 얘기 있으면 훔쳐가고 신랑 같이 데리고 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흥염살이 있어 사주에 신살이 있어 그래서 본인도 인간의 사람들의 사교성이 참 많고 도화직성이 있는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그런 여자들을 조금 활발적으로 그리고 되게 이렇게 여자친구는 좀 화려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 같아 그리고 신랑 자체도 끼가 좀 있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정하게 무슨 바람이 나고 어? 어떤 진짜 뭐 신랑이 진짜 세헌이하고 어떤 불이한 행동을 했다라면 그때는 죽여버려야지 근데 그럼 그게 아닌데 어? 지금 죽이고 싶어요 왜냐면 아 결혼할 때 저는 가방을 처음 받아갔는데 오늘 가방 가방을 하나 사갖고 온 거예요 전 제거인 줄 알고 되게 좋아했어요 물어보니까 새언니꺼예요 이거 좀 아닌 거 같지 않아요? 그건 좀 아니다 그죠? 응 그건 좀 아닌데 그래서 가방 줬어? 하이 어떻게 또 안 돼요? 오빠는 뭐래? 오빠 옷도 좋아하죠 뭐 남편 신랑이 챙겨주는 거니까 왜? 키 냈어 본인이 뭐라고 했어? 키 안 졌어 키 안 졌어 그냥 넘어가 언니 넘어가고 신랑이 뭐 화려한 꽃을 보고 어? 벌떼가 날아오면 그 이쁜데 앉을 수 있는 거야 그치? 근데 세헌이가 미모가 조금 이쁘니까 남자의 그런 부문적인 게 조금 있었나 본데 그래도 설을 넘지는 않았으니까 좀 각별히 좀 조심을 하고 어? 그리고 너무 그거에 대한 의심이 부과가 돼서 네가 자꾸 그렇게 신랑이 매사사사건건 의심을 자꾸 하면 너희도 못살아 선생님 봤을 때는 어? 그러다 보면 너 신랑하고 가족때매 또 새언니때매 괜히 세사람 들어오면 그래서 뭐 어? 우리가 사주단자로 그래서 보는 거잖아 말썽이 있는지 없는지 세사람이 들어와서 집한테 누가 아픈지 안 그래서 사주단자로 보는 건데 괜히 그래갖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갖고 상의 많이 하면 오빠도 그렇고 또 부모도 그렇고 문제가 많잖아 그러니까 넘어가고 자네가 절제를 조금 해요 어? 절제를 하고 만남 자체를 조금 조심을 하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신랑이 그러다가 말 것 같아 속이 좋고 흠염살이 있어서 신살이 있어 네가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조금 행동을 하면 촉이 좋다 보니까 그 의심 불과가가 조금 오버센스로 당신도 있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자꾸 의심을 가지면은 가정 상황을 원만할 수가 없어요 어? 그리고 선생님이 예방을 조금 해 줄 테니까 부적을 조금 하나 내려서 어 부구간에 조금 비계에다가 신랑 따로 쓰는 비계 있지? 네 비계에다가 조금 해 놓고 내가 예방을 하나 본인한테 해 줄 테니까 그거를 좀 지니어 백일 동안 백일 동안에만 좀 지니어 지니다 보면 신랑이 조금 자연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사그러질 거야 어?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좋을 듯해 어? 근데 아내도 미운 얼굴 아니야 매력 있어 어? 매력 있고 그러니까 어? 어? 신랑한테 조금 더 어? 본인이 살갑게 하고 조금 신랑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의심을 너무 갖지 말고 그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처리를 잘 할 줄 알고 처세를 좀 잘해야 당신이 가전에 조금 이 백면회를 해가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의 그런 거로 어? 긴이 아니냐고 어? 좋아하냐 아니냐 괜히 추궁하고 그러면 무슨 수사방장도 안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계속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알겠지? 어? 선생님 말이 좀 이득이 됐으면 좋겠다 어? 알았지? 검사했어요 응 그래 맞죠? 부적을 내려줄 테니까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연락합시다 알았죠 응 가요 네 네 아 네 네 네 네 네